마지막 파트 드디어 마지막 파트입니다. 마지막 파트에서는 오프라가 자선 사업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오프라 인플시어가 끝났고 그렇지만 계속 할 일이 남아있다 이런 의미에서 자선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계속해서 얘기할 거고요. 오늘은 마지막 파트인데 그 뒤에도 내용이 조금 있습니다 근데 이 오프라 윈프리의 스피치는 끝난 거고요 그런 대화, 컨버세이션은 끝난 거고 이제 청중들과의 Q&A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근데 Q&A 부분은 제가 강의를 따로 하지 않고요 대본을 제공해 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면서 한번 혼자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모르시는 것이 생기면 질문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는 방식으로 그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래서 첫 문장부터 보시겠습니다 첫 문장에는 I haven't even I had a hit my stride but I haven't done what I ultimately came to do 여기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I have hit my stride but I haven't done what I ultimately came to do there still is a supreme moment of destiny that awaits me and I also knew that during the Oprah show I've kept a journal since I was 15 years old It's so pitiful when you go back and see how pathetic you were as a person sometimes 예 여기까지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첫 문장 보시면 I haven't even 여기는 잘못 얘기한 거고요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I had a hit my stride hit my stride 큰 걸음을 내딛았다 라는 뜻인데요 은인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뒤에 다 보고 그 다음에 해석하겠습니다 But I haven't done 뭐 하지 않았다요? What I ultimately came to do 여기 온 거야 뭐요? 여기 하려고 온 걸 정말로 하려고 했던 건 하지 못했대요 비록 뭐예요? 큰 걸음을 내딛았지만 여기서 큰 걸음을 내딛았다는 건 자기가 이미 유명해졌고 오프라 윈프리 쇼의 진행자입니다 그쵸? 25년간 했습니다 굉장히 큰 좋은 성공적인 일을 한 거죠 하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 ultimately 여기 와서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그거 한 과정 중에 한 일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문장 보시면 there still is a supreme moment 그러니까 오프라는 계속 이걸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supreme moment이요 뭐죠? destiny 운명의 그 어떤 순간 아 내가 이걸 하려고 이 세상에 왔구나 라고 하는 그 느낌을 주는 그 순간은 아직도 기다리고 있대요 아직 그게 오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that waits me 기다리고 있다라고 다시 얘기합니다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 순간이요 supreme moment이요 그래서 a supreme moment을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and I also knew that during the opera show 그리고 그걸 알고 있었대요 오프라 윈프리 쇼를 하고는 있었지만 아직도 나에게 그 순간은 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큰 성공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었답니다 그죠? 그러면서 자기 옛날 얘기를 하는데 I've kept 뭐랬죠? 계속해서 뭐뭐한 거죠? kept a journal 우리가 흔히 journal 하면 그 리즘의 journal을 생각하시는데 이거 그냥 일기입니다 영어로요 그죠? 다이어리라고 하지 않아요 그죠? journal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다이어리 그 잘못된 말이죠 아마 영국에서는 다이어리라고 쓸 수도 있지만 미국에서는 journal이 그냥 일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맨날 적어내는 일기요 그것을 since니까 뭐뭐 이후에 언제요? 15살 이후에 계속 써본 겁니다 오프라는 오프라가 지금 아마 이 당시에 한 50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그 정도 됐으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이죠 It's so pitiful 연민이 느껴진대요 굉장히 연민이 느껴진대요 쏘니까 이걸 굉장히 강조한 겁니다 언제요? when you go back 돌아간대요 그리고 본대요 돌아가서 보면 이 말을 go back and see 라고 한 겁니다 영어로 돌아가서 보면 어떤 걸 알 수 있어요? How pathetic you are 이 문장의 구조는 how 뒤에 형용사가 온 거죠 형용사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 그 표현적인 말이요 그죠? 표현을 도와주는 그 말이 오는데 pathetic, good, bad 이런 거 다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가 형용사로 하잖아요 그런 것을 how 뒤에 붙여버리면 굉장히 이것이 강조되버립니다 감탄사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감탄사적인 구조를 영어로 이렇게 합니다 how 한 다음에 표현하는 말 그 다음에 주어 흔히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동사요 이런 순으로 옵니다 그죠? 약간 이 동사나 이 구조 이 문장의 구조가 어순이 어색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입에 붙으면 이 말을 하면서 감정이 느껴져요 아, 문장 구조를 바꾸는 것이 내가 말할 때 감정을 표현하는 것과 연결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영어 하실 때 굉장히 그게 아, 잘 만들었구나 하는 느낌도 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아, 왜 이렇게 하지? 왜냐하면 한국어랑 너무 다르니까 이렇게 문장 구조나 어순을 바꿔버리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우리나라 사람한테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고 실제로 자기가 쓰게 쓸 수 있게 돼버리면 구조를 바꾸는 것이 내 느낌도 다르게 전달된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다시 말해서 평소문 어순으로 할 때 내 느낌과 음음문처럼 바꿀 때와 그리고 감탄사처럼 how beautiful you are 이렇게 할 때랑 그 다음에 명령문 할 때 do it 이렇게 할 때 동사 원형부터 시작할 때와 느낌이 다르다고요 사람이잖아요, 그죠? 이건 언어고 감정이 문장 구조가 바뀌면서도 같이 바뀐다고요 그것이 일치해질 때까지 여러분이 영어를 하시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영어가 하실 때 되게 신기해요 그리고 왜 그때 그걸 배웠는지가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설명이 길었는데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as a person이요 인간으로서라고 하겠습니다 때때로 한 사람의 한 인간으로서요 그 pathetic 굉장히 불쌍하죠 불쌍함이 느껴진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가 당신이 이렇게 느껴진대요 이 당신이라는 건 오프라입니다 오프라가 얘기하면서 당신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3인칭으로 떨어뜨려 놓은 거죠 자기가 자기 자신을 바라본 거예요 15살 소녀를 50살의 오프라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유라고 했습니다 너라는 그 15살짜리 그 어린 가난한 아이가 그 당시에 얼마나 얼마나 가난하고 연민히 느껴지는 불쌍한 존재였는가 라고 느껴질 때도 있다랍니다 그죠 좋은 말이죠 그 다음 문장 여기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여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첨장 보시면 but I always knew even during the show 이분은 여기서 강조가 된 겁니다 심지어 그 쇼를 하는 동안 오프라의 인플리셔를 하는 동안에도 항상 알고 있었대요 뭐를요 대디아를요 the show that the show 오프라의 인플리셔를 얘기하는 거고요 we live in a fame 뭐를 알고 있었냐면 우리는 어떤 문화에 살고 있어요 a fame이 여기서 명예 명성이잖아요 명예 명성이요 명성 예 명성이요 그래서 we live in a fame centered world 같은 얘기고요 이 명예나 명성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고 오프라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오프라의 인플리셔를 하는 동안에 그러니까 돈이나 성공이 그녀에게 가져다다주지 못한 뭔가가 있다는 걸 오프라는 안 거죠 그래서 had this literally been during the 르네상스 르네상스 시대조차도 말 그대로 사람들은 뭐였어요 have valued different things 다른 것들에 대해서 valued 이게 동사도 있고 명사도 있잖아요 가치 갑 이런 것도 명사로 쓸 수 있지만 동사로서는 가치를 두다 그래서 가치를 두는 거예요 뭐예요 다른 것들에 대해서 중요시 생각하고 가치를 두는 거예요 그죠 르네상스 시대에도 그런데 다음 문장 보시면 we've been doing the transcendentalist period transcendentalist 라는 것은 초월론자라는 건데 저도 몰랐습니다 이런 거 외우지 마세요 영어 시험 이런 거 외우지 마세요 제발 좀 이런 거 외우지 마시고 이 period 라는 것만 아시면 되죠 이게 어떤 기간 시대 이런 거 잖아요 트랜스덴탈리스트 제가 찾아보니까 어떤 기본적인 것을 초월하는 사람들 트랜스라는 게 초월이잖아요 트랜스덴탈리스트 니까 어떤 사람들 IST가 붙어서요 초월하는 사람들이니까 자기 원래 기본적인 것을 넘어서서서 더 이상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영혼 본성 이런 것들이요 약간 종교적인 데에서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트랜스덴탈리스트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명예가 페임이 중요한 시대예요 People value different things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른 것에 가치를 두지만 In our culture We value fame 결국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냐면 어떤 문화에 살고 있냐면 명성이나 명예의 가치를 더 두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프라인 그걸 알고 있었고 그걸 좀 추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음 장 보시면요 So I always understood that That was the basis for me Being known in the world Because people wouldn't be able to hear you Unless you came with some swag Swagger, you know 여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알고 있었대요 이해하고 있었대요 대리야를 뭐냐면 The basis 베이스는 뭐죠? 베이스가 된다고 하잖아요 기초, 기본이요 기본적인 것들이요 뭐예요? 나에게 기본적인 거니까 오프라인에게 기본적이게 되는 것들 사람들에게 기본이 되는 뭐 먹는 거, 자는 거, 돈 뭐 이런 것들이요 그런 것들 중요했지만 중요했지만 중요하지만 이 오프라 자신에게 For me니까요 중요한 것은 Being known이에요 알려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거 그것이 이 오프라에게 굉장히 중요한 기본 바탕이 된 겁니다 그 In the world 세상에 알려지는 거요 왜냐하면 이유를 설명했죠 People wouldn't be able to hear you 왜냐하면 사람들이 여기서 대중 일반적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Wouldn't be able to 뭐뭐 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뭐예요? 듣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너가 무슨 말 하든지 귀를 기울이지 않죠 들으려고 하지 않죠 오프라는 그거 경험했잖아요 보스한테서 Unless 뭐뭐 하지 않는다면이니까 You came with some swag or swagger 여기서 swag이나 swagger 좀 이상한 짓거리라고 해석하겠습니다 이상한 짓이나 특이한 행동을 하지 않고서는 그런 것이 없다면 사람들이 당신의 이제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죠 당신이 뭐라고 하는지 들으려고 하지 않죠 요즘 인터넷 세상에서 이상한 행동 안 하면 사람들이 뭐 쳐다나 봅니까 요즘에 그러니까 자꾸 저 이상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제대로 된 길을 가려면 일단 오프라는 유명해지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사람들이 내 말을 듣기 시작할 거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달하려면 난 유명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오프라 윈프리 쇼를 통해서 오프라는 유명해졌고 이제 기본이 된 거죠 그렇지만 그게 끝이 아닌 거죠 아직 스프링 모먼을 만나지 못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 문장 여기부터 들어볼 겁니다 And I also understood that that was just the foundation 그렇죠? to be heard but that there was a lot more a lot more to be said 여기부터요 And I also understood that that was just the foundation to be heard but that there was a lot more to be said so for me owning a network or being a part of a network is about continuing to use that platform to raise the consciousness I do a show on Sundays which you can stream live called SuperSoul Sunday where I literally talk to thought leaders from around the world and ask the questions not as good as you I'm going to consult with you Yeah,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문장 보시면 and I also understood that that was just the foundation 그러니까 이건 그냥 기본 인재 기본 기초 중에 기초 근데 중요하지만 우리가 사람들이 지식에다가 이거 많이 쓰잖아요 지식의 기초를 좀 잘 닦아야 된다 그때 지식에 기초할 때 그 기초는 the foundation입니다 fundamental 얘기하는 거예요 to be heard 그런 기본적인 것을 듣는 거죠 그러나 그 뒤에가 중요한 거죠 but 뒤에가요 that there was a lot more to be said 거기에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얘기되어야 될 것들 우리가 다뤄야 될 것들이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 기본적인 것들 foundation 외에도 우리가 초월적인 삶 영혼 내 본성은 뭔가 내가 여기 왜 왔나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논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for me 그래서 오프라에게는 owing a network 그 네트워크라는 것을 갖는 거요 아마 이것이 케이블 채널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프라는 own이라고 하는 이름의 케이블 채널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의 방송국을 갖고 있어요 대단하죠 방송을 갖고 있는 건데 그것이 일종의 네트워크죠 사람들에게 뿌려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being a part of a network 아니면 그 네트워크의 일부를 소유하거나 is about continuing 이제 막 be about to 이제 막 뭐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뭘 계속해요 사용하려고 하는 거죠 대디아라는 플랫폼을 이런 네트워크를 플랫폼으로서 이제 이용하는 겁니다 뭐하기 위해서 to raise the consciousness 사람들의 그 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여기 왜 왔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도록 하는 의식을 근데 여기서 conscious 앞에 더가 있습니다 그죠 이게 그냥 conscious는 셀 수 없지만 여기서 더가 붙을 수 있는 이유는 앞에 있는 conscious 라는 말을 몇 번 했기 때문에 그런 의식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더가 붙은 겁니다 그래서 그냥 consciousness가 아니고요 의식이 그러면 그 다음 문장 보시면 I do a show 쇼를 또 하고 있는 거죠 On Sundays 일요일날 하는 겁니다 On Sundays라는 이것이 이제 컴마 휴지니까 이 Sundays가 어떤 쇼인지를 설명하고 있죠 You can see live 당신이 라이브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뭐라고 불리는 거예요 Super Soul Sunday 하면서 장난쳤죠 또 광고하듯이 그래서 Super Soul Sunday 라는 방송국 프로그램을 오프화가 또 하고 있는 거예요 Where I literally 그 방송은 뭐예요 Where이 받았죠 이 방송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I literally talk 뭐하는 거예요 Talk thought Leaders 해가지고 생각이 있는 리더니까 굉장히 똑똑한 그 지도자들을 불러서 이 터크쇼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지도자들은 어디서 왔냐면 From around the world 전 세계에서 오는 그런 지도자들이요 현명한 지도자들에게 어떤 얘기를 같이 해보는 그런 쇼를 하는 겁니다 일요일날 라이브로요 그래서 ask the question 그리고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라이브쇼에서 터크도 하고 질문도 하는 거겠죠 당연히 그래서 not as good as you 이건 농담입니다 이게 아맨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만큼 좋은 그런 지도자들은 아니죠 I'm going to consult with you 그러면서 아맨다에게 아 나랑 당신이랑 한번 얘기해 보고 싶은데요 컨설트라는 건 이제 원래는 그 상담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같이 한번 얘기해 보고 싶다라고 해석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아맨다 당신이랑도 좀 얘기해 보고 싶은데요 당신도 그만큼 똑똑한 거 같아요 당신은 그 사람보다 더 똑똑한 거 같아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볼 겁니다 Ask the question in life that really matter to get people thinking about what really matters in their lives and the responses that I get from people just regarding that show let me know that I'm on the right track 여기부터요 Ask the questions in life that really matter to get people thinking about what really matters in their lives and the responses that I get from people just regarding that show let me know that I'm on the right track I'm moving in the right direction and so I'm not afraid because I know that all of us have limited time here but the real question is who are you and what do you want to do with it and how are you going to use who you are my favorite line from Seed of the Soul is when the personality comes to serve the energy of your soul that is authentic empowerment 예 굉장히 좋은 문장이 연달아서 빵빵빵 나왔습니다 빡빡빡 나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부터 굉장히 중요해요 첫 번째라는 건 이거 전체 얘기하는 거고 여기 왜 중요한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Ask a question 질문하는 거예요 삶에 삶에서 질문은 뭐 하는 거예요 대디아를 하는 거죠 Really matter 뭐가 진짜 중요한지 To get 이게 O형식으로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O형식이 뭐죠? 풀어서 얘기하면 주어 동사 나왔는데 이 동사 앞에 대상이 나오고 대상이 어떤 상태로 만들게 하는 거죠 이 동사 이게 다 여기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그죠? 사람을 어떻게 get하게 만들어요? thinking을 get하게 만든 거죠 사람이 생각을 갖게 만드는데 어떤 생각을 갖게 만들어요? What really matters 뭐가 진짜 당신의 인생에서 문제가 되는지 Their lives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get하게 만드는 거라고요 The responses 그래서 질문은 그거였고 그러면 그래서 그 response는 뭐냐면 대디아죠 I get from the people 나는 뭐를 갖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어떤 response요? Regarding that show 그 쇼를 내가 그 진행하는 그 쇼를 뭐뭐라고 고려하는 거죠 생각하는 거예요 regard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뜻이요 Let me know 내가 내게 알려주는 거예요 대디아라고 I'm on the right track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다 right track이죠 이것도 또 track도 이 track도 똑같이 그 기차에서 온 겁니다 그죠? 그 track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뭐 도로나 기차 할 때 그 정확한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을 나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 쇼를 한다는 것이요 그죠?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우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조 때문에 해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도 해석이 어려웠어요 이걸 한국말로 해석하자니 이 that이 두 개가 붙은 거예요 ask a question 하는 것과 the response 하는 것이 같이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and를 포함해서 그래서 question에 대한 설명이 쭉 여기 that 뒤에서 붙는 거고 이 response that 여기에 또 붙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questions 질문들은 뭐예요? 사람들이 내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 라고 생각하도록 하는 그 질문이요 그리고 그 대답은 뭐여야 돼요?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다 하는 대답을 내가 예상하는 거예요 이 쇼를 통해서 오프라가 무슨 말인지 아셨죠? 굉장히 어려운 문장이었습니다 해석하기 그 내용도 상당히 심오했지만요 그 다음 문장 보시면 I'm moving in right direction 그러니까 내가 지금 moving 뭐뭐 하고 있는 중이에요 어디에요? In the right direction 바른 길로 가고 있는 거죠 So I'm not afraid 그러니까 내가 두렵지 않다고 한 거예요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다면 좀 그게 미래가 불투명하더라도 난 두렵지 않은 거예요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걸 확인하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사람들 통해서 왜냐하면 이런 설명을 합니다 Because를 붙여서요 I know that 뭐로 알고 있어요? All of us 우리 모두는 have a limited time 제한된 시간을 갖고 있죠 이 세상에서 Here요 But the real question 근데 진짜 중요한 질문이라는 것은요 Who are you? 당신은 누구세요? 라는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우리는 다 제한된 시간이 있으니까 그것을 확인하고 싶은 거죠 내가 여기 왜 왔지? 내가 왜 왔지? 난 누구지? 이것을 질문하고 대답을 찾고 싶은 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숙제가 중요한 점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What do you want to do with it? 그죠? 당신이 제한된 시간과 돈을 통해서 당신이 진짜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건 뭐예요?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고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인생에서 그 다음 문장 보시면 How are you going to use who you are? 중요한 문장입니다 거의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표현이요 영어적으로는 굉장히 세련됐는데 한국어를 해석하면 참 촌스럽습니다 Who you are? How are you going to use it? 당신이 누군지를 당신이 사용하는 법을 알아야 돼요 How are you going to use who you are? 리듬도 짧고 호흡도 짧습니다 근데 굉장히 심오한 얘기죠 너가 누군지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그죠? 그 표현입니다 좋은 얘기입니다 My favorite line 최고의 그 라인이라는 것은 그 쿼트랑 같은 말입니다 여기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문장이에요 제일 좋아하는 문장이 뭐냐면 Seed of the Soul이라는 책 소개했죠 이전 파트에서요 그 책에서 제일 좋아하는 그 문장은 어디냐면 Is when the personality comes to serve the energy of your soul That is authentic in power 그러니까 authentic이란 진짜의 진짜 힘인거에요 Empowerment 그 권력, 힘 이런거죠 진짜 힘이 나온대요 언제요? 당신의 영혼이 그 에너지에 쓸 준비가 되어있을 때 뭐 하기 위한 준비에요? Serve 한 준비가 되어있을 때 그럴 때 그 personality가 있을 때 그것이 진짜 힘이 있대요 그냥 아 그냥 해볼까? 이런거 말고 정말 도와주고 싶다 나를 먼저 채우고 이제 나는 준비가 됐어 난 이제 사람들 진짜 도와주고 싶다 이 힘을 가지고 그럴 때 진짜 힘이 생긴다는 건데 그 authentic 이란 말을 언제 더 많이 쓰냐면 제가 가끔 authentic english 제가 하고 싶은 이 강의의 목적은 authentic english 라고 했습니다 진짜 영어요 그 시험 영어도 아니고 영어를 위한 영어도 아니고 왜 영어를 하는지에 최종 목적을 가지고 제가 이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그 최종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거 그래서 이걸 진짜 영어라고 제가 합니다 그때의 진짜 라는 뜻을 가졌을 때 영어로 표현하면 authentic 입니다 그죠? 그리고 한국 음식이 왜 fusion도 많고 특히 미국에선 진짜 한국 음식 먹기가 쉽지 않거든요 매운 음식이라고 해서 시키면 하나도 안 맵고 아 이거 authentic 아니라고 할 때 그때 authentic입니다 진짜 한국 음식 아니라고 할 때요 authentic Korean restaurant 그때 authentic은 진짜인 original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 의미로 씁니다 그래서 authentic 이란 말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주 사용되기 때문에 여러 방면에서 꼭 알아두셔야 할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문장 여기부터 보실 겁니다 여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문장이 굉장히 호흡이 기니까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거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집중해 주세요 그래서 이 대학 학생들은 여기 있는 것을 배우고 여기 있는 것을 배우고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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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을 배우고 whose sole came to you and everybody has it. align your personality with your purpose. and nobody can touch you. and you wake up everyday, and you are fired up. oh my god another day! so great! because everybody has a purpose, so your whole thing is to figure out what that is. your real job is to figure out why you're really here and then get about the business of doing that. okay That's it. zo we all now know what we have to do right? owanie Yeah 네? 네. 오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질문을 드릴게요. 네, 질문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걸 그랬어요. 1.15분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1.15분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오케이, 나 여기까지가오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이 스피치를 wrap it up 한다고 했죠? 마무리 짓는 것이기 때문에 서머라이즈 성격이 좀 있습니다. 굉장히 사람들이 마지막에 감동을 주고 싶고 서머라이즈 해주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한마디로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as a graduate of this great school 이런 정말 훌륭한 graduate 대학원생들을 보통 graduate라고 합니다. 그죠? 대학원생들, 여기 학생들이요. to take, 무엇을 가져가야 되냐면 what you've learned here. 여기서 배운 것들을 가져가야 돼요. to take what it is a part of your nature. 당신의 그 원래 본성의 그 부분들을 당신이 가져가야 되는 것이래요. 그래서 what you've developed as a skill. 당신이 여기서 개발한 능력, 그런 스킬들 같은 거에요. 그리고 당신 정말 당신의 패션을 길러주는 거에요.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져가래요. 그리고 take, 또 뭘 가져가요? 그리고 그것을 가져가고 to align that. 대디아를 align하래요. 모르죠? with가 붙어야겠죠? align with. 그래서 모모와 일치시키는 거에요. align이. 이렇게 막 여러 개가 복잡하게 있으면 이걸 쭉 일렬로 연결시키는 거에요. align 시킨다고 해요. The deeper potential. 더 깊이에 있는 그 potential. 그 잠재성에요. impossibility. 잠재적인 그 불가능에 대한 그 깊은 당신의 그 안에 있는 soul 안에 있는 soul 안에서부터 올라오는 coming이니까요. 그 불가능에, 잠재적인 그 깊은 불가능에 대해서 align 시키래요.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 그 가능하게 만들라는 거죠. 이런 것을 사용해서 당신의 스킬도 개발하고 뭐 당신이 누군지 왜 여기 왔는지도 생각해보고 이런 것을 쭉 연결시켜서 그 여러분들이 삶을 앞으로 그 네이처를 알아가는 데 사용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문장 보시면 if you align. 그래서 계속 추가 설명이 나옵니다. you align.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뭐를요? personality와 이와 뒤에 것을 align 시키는 거죠. 일치시키는 거죠. 당시의 soul. 당시의 성격과 그 성격이 아닌 이 soul 있잖아요. 흑인들이 soul 좋아하죠. 이 영혼의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겉으로 보여주는 그 성격과 그 영혼의 것 그 안에 있는 것 내면과 align 시키게 되면 할 수 있대요. 뭐를 everybody has it. 그리고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거니까 뭐 확인시켜 준 겁니다. 이게 모든 사람이 다 있는 거니까 뭐 나는 있다 없다 이런 논쟁하지 말라는 얘기고요. align your personality with your purpose. 당신의 목적과 일치시키면 그리고 nobody can touch you.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느 누구도 당신을 감히 touch you. 여기서의 touch는 범접할 수 없다라고 표현하겠습니다. 한국말로. 굉장한 사람이 되는 거죠. 이제부터는. you wake up. 그리고 당신은 매일 일어나서 어떻게 돼요? you are fired up. 당신은 불타오른대요. 열정에 불타오르는 거죠. 여기서는. 열정이 생략됐지만 아 너무 행복한 거예요. you are just like on oh my god another day. 아 오늘은 또 다른 날이야. 뭐 이러면서 새로운 날이구나. 이러면서 일어난데요. 그리고 그것은 it's so great.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런 걸 좀 경험해보길 이 오프라가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because everybody has a purpose.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다 그 목적이 있어요. 여기 온 목적이요. so your whole thing is to figure out. 그래서 당신의 인생이 전부. whole thing. 온전히. 투 부정세 이하하는 것이다. to figure out 하는 것이에요. 뭐죠?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것이 결국 당신의 그 삶의 전부에요. your job is. 그러니까 당신의 job은 is to figure out. 이유를 알아내는 거죠. you are really here. 왜 당신이 여기 진짜 왔는지를 알아내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get about the business of doing that. 그리고 나서 그런 것들을 계속하는 거죠.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내고 계속 그걸 추구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that's it. 그게 전부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부입니다. that's it 라는 말을 되게 많이 써요. 예를 들어서 음식점에 갔는데 뭐 주문했어요. anything else? 다른 거 뭐 또 주문하실 거 없어요 물어보면 that's all. that's all이나 that's it. 아니요 그게 전부에요. 그게 끝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that's it 이시구요. 그러면서 끝냈습니다. 이제 인사는 말이죠. so well all know now what we have to do. right?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뭘 써야 되는지 다 알았죠. 오프라를 통해서. 이제 배웠죠.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only wait a yeah.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마무리 져야 되는데 아까 시간도 좀 물어봤죠. 이 시간이 뭐냐면 언제까지 이 연설을 끝내야 되는 시간이 있으니까 오프라가 I will get out of here. 그러니까 I will get you out of here. 당신들 여기서 나가게 해줄게요. 탈출시켜 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시간 내에 끝낼 거예요. 당신에게 뭐 지겹게 여기서 오래 있지 않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 지었죠.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Q&A요. Q&A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뒤에 있지만 제가 강의로 만들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개인적으로 하시고요. 이 영상 이 영상 오리지널 영상 있잖아요. 제 강의 영상 말고요. 그것을 제가 따로 또 링크를 밑에 써놨으니까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 강의를 일단 들었으니까 이제 제 추가적인 설명이 없어도 해설이 없어도 귀에 상당히 많이 들어올 겁니다. 한 두세 번 정도 들으세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추가적인 제가 정보를 드리자면 오프라의 멘토가 있습니다. 오프라. 오프라의 멘토가 누구냐 하면 바바라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바바라는 굉장히 유명한 저널리스트입니다. 이 사람이 오프라를 예전에 인터뷰했습니다. 오프라 초반에요. 초기 커리어에서 그래서 오프라는 이 사람을 굉장히 멘토로 생각합니다. 바바라를 이 바바라의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필럼이요. 이게 유튜브 가시면 되는데 유튜브 가시면 이 영상을 보시면 되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재미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바라 월터스가 이 오프라의 멘토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연결지어서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 시리즈 시작할 때는 토픽을 좀 더 새롭게 해서 제가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지금 준비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오바마의 연설이고요. 오바마가 페이스북에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크버그하고 토론한 게 있고요. 한 2년 전 건데요. 굉장히 괜찮은 영상입니다. 그거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스티브 잡스가 빌 게이츠랑 만난 적이 있어요. 그 컨퍼런스에서. 그거 한 1시간 넘는 건데 정말 역사적인 만남이었는데 굉장히 좋은 건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 두 가지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그 준비가 되면 제가 바로 바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한 오프라의 쇼에 대한 강의도 계속해서 들으시고요. 오프라의 원래 영상도 보시면서 한번 내가 영어를 배운 이유를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아 잘 들리는구나 아니면 내가 뭘 배웠다 리뷰 한번 해보시고요. 질문 있으시면 올려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정입니다. 시작입니다.